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것과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세부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고전함 박찬웅입니다. 정부와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지금처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과세 대상을 줄여줄 것인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할 것인가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폐지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실효성 있는 세제개편일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5월 24일 동아일보에 기재된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2억 된 부과대상 52만채가 25만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고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좋은 기사 올려주신 동아일보 이세샘 기자에게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사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당이 서울시장선거 참패 이후로 부동산 세제 완화카드를 만지작거렸죠.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하자 하지 말자 말이 많아서 이러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새롭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1주택자의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카드가 있고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기존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폐지시키는 게 아닌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폐지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지금 알려진 대로 세제 개편이 된다면 과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시장 안정효과, 집값 안정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개편하지 말고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안이 있고요. 또 다른 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시키자라는 안이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9억을 공지하니까. 그런데 공지금액을 9억에서 12억까지 늘려서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시키자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현재 52만 4천 채에서 25만 9천 채로 약 27만 채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안은 종부세를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만 부과시키자라는 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종부세 대상 주택이 28만 4천 100 채로 감소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안은 고령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연기시켜주자라는 안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기시켜줄 것인가 라는 건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나름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올 4월 20일 날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에 나와 있는 과세 의원 제도를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만 60세 이상은 종부세를 후에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증의할 때 그때 과세시키자라는 건데 아마도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부세 세제 개편으로 시장 효과는 나타날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 효과는 집값 안정 효과를 말하겠죠. 그런데 현 제도에서도 현 제도라 함은 종부세 세율이 강화되고 다주택자는 추가 세율을 적용받고 거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급등해서 보유세 부담이 상당한 지금에도 집값 안정 효과는 실패했었습니다. 왜냐? 매도 물량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왜 그런지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7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린다면 다주택자는 이미 임대사업자로 주택 정리를 마쳤고요.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개발 호재나 규제 완화 거기다가 입지적인 장점 때문에 본인이 집을 가지고 가면서 감당할 보유세보다 분명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한 양도세를 부담하느니 차라리 증여하겠다. 내 배우자, 내 자녀한테. 그래서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정부의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집값 안정 효과는 실패했었는데 이렇게 일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을 줄여준다는 건 세제 완화잖아요. 그러면 더욱 매도 물량은 감소하겠죠. 보유세 부담이 줄 거니까. 당연히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아질 거니까.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존부세를 강화시켰더니 안타깝게도 이일주택자가 억울하게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버렸죠. 특히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카드는 필요했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세제 개편은 찬성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1세대 일주택자 양도세 면제 범위를 확대시켜주자 양도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시켜주자라는 안입니다. 현재는 양도가액 9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죠. 그런데 이 양도가액 기준을 9억에서 12억까지 늘려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자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약 80만 채에서 90만 채에 달하는 시세 9억에서 12억원 사이에 속하는 주택이 새롭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도세 세제가 개편되면 역시나 시장의 효과는 나타날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까라는 부분인데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일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시켜주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생각한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어쨌든 일주택자는 실거주가 많을 거잖아요. 실거주 주택은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설사 판다 하더라도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집, 더 새 집으로 갈아타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려서 내 집 판 돈만 가지고 새 집을 사기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붙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실거주를 한 적 없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안 되지만 주택이 하나니까 양도세 일반 과세는 되거든요. 그리고 주택이 하나니까 보유세 부담도 덜 할 거고 그렇다면 굳이 빨리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버티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본인 능력이 돼서 2년 거주할 수 있다면 2년 거주하고 비과세로 팔고 2년 거주 못한다면 보유 기간을 늘려서 일반 과세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늘려서 일반 과세로 팔면 되니까 굳이 빨리 팔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가 아닌 2년 보위라면 더더욱 빨리 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1주택자에 한정해서 양도세를 완화시켜준다면 시장의 매물이 정부의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는 역시나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본다면 이렇게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완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12억을 넘어서 15억, 18억, 20억, 30억 이렇게 집값이 비쌀수록 12억 초과물에 대한 양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워낙 그동안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양도세 부담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1주택자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그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할수록 많이 받잖아요.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1년에 거주 4%, 보유 4%, 이렇게 8%를 받으니까 그래서 고가 주택일수록 오랫동안 거주하는 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팔지 않고. 그래서 이 거주 요건을 완화시켜준다면 아주 예전처럼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1년에 8% 해주는 것 이게 무리라면 최소한 2년만 거주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1년당 8%씩 해준다라는 정도만 돼도 지금보다는 매물이 더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부분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는 안인데요. 사실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꺼낸 건 정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폐지하는 걸로 바뀐 건 좀 의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폐지하면 시장의 효과는 나타날까? 집값 안정효과는 나타날까? 역시나 집값 안정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임대사업자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정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같습니다.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으면 정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폐지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만 폐지한다면 정부세 합산배제 혜택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겠죠. 정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차피 보유세 부담은 없으니까 팔지 않고 버티다가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혹시나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다시 부활한다면 그때 팔면 되니까 굳이 집을 빨리 팔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에 단기 민간임대나 아니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아파트 매입 임대는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폐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자동 말소가 되어버리면 그 순간 종부세 부담도 생기는 거고 양도세 중과 부담도 같이 생기는 거니까 일부 매도 물량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판다고 결정하는 분들은 앞으로 본인이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감당할 보유세보다 집값 상승이 더 적을 거야 라고 판단되면 그 집을 팔 텐데 이렇게 일부 매도 물량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이거는 본인들 유리한 대로 혜택을 줬다가 뺏었다가 마음대로 하니까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는 작년 6월 기준 약 36만 979채입니다. 이 데이터는 전국의 2019년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가 1,128만 7,048채니까 전국 아파트 대비해 본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는 겨우 3.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집값을 움직이는 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집값을 움직이는 주된 요인이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 비중이 너무 낮아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다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집값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세제 개편안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제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